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비상하라 2023 플리마켓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양주시 남면 아름다운 비행에서는 양주시 상인회 주체 프리마켓 비상하라 2023이 펼쳐졌습니다. 양주시 상인회와 아름다운 비행 김기종 대표님께서 이렇게 넓은 자리를 주셔가지고 좋은 기획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재능을 가지신 장애인분들께 우리 프리마켓 양주시 상인회에서 기금 마련을 많이 하고 모금을 하여서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의장, 프리마켓 수익금 일부를 발달장애 예술인 발굴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가서 체험도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서 아마 장애인들한테 쓰고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행사들이 앞으로 양주시에서 자주 이렇게 개최되고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가 앞으로 자주 그리고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무용단의 아름다운 선, 장애인 연주가들의 신나고 즐거운 연주와 상인회 자녀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은 비장애와 장애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문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입주자도 판매에 참여해 이웃과 만나며 지역사회 활동 체험과 더불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인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양주시 상인회와 아름다운 비행의 노력은 장애인 참여의 장을 넓혀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